자 잡은 상태야 여기서 여기까지 갈꺼야 낙지 끝까지 밀어봐 여기까지야 밀어봐 거기까지 갈꺼야 더 앉아 앉아 그냥 밀어 그대로 밀어 급하지 말고 그대로 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벽 더 앉아야 돼 밀어 왼쪽으로 밀어 왼쪽으로 안 넘어가도 괜찮아 왼쪽으로 들어올리는게 아니야 들어올리는 이유가 지금 하면 광화가 들어올린단 말이야 이유가 있어 볼은 낮은데 서있으니까 들어올린단 말이야 앉으면 들리는 이유가 없잖아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돼 그런데 서있고 볼은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올린단 말이야 앉아 봐 또 더 더 끊지 말고 그대로 힘 다 빼고 밀어주고 있는데 밀어 다 다 앉아 봐 앉아 봐 앞으로 여기만 봐 힘 빼고 여기만 봐 힘 빼고 내가 할거야 힘 다 빼 어깨 힘 빼 앉아 무릎 앉아 그냥 여기 지금 어깨에 힘들어갔어 어깨 여기 힘들어가면 버텨 응 들고있어 왜 의식하잖아 당연히 들어야 된다 이것만 들면 되는거잖아 낙견만 들어주면 돼 이걸 들으려고 하니까 의식적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 버리지 이걸 들은게 아니고 내렸다가 낙견만 들면 돼 내려놔도 상관없잖아 이건 내려놔도 상관없잖아 이걸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지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게 들여지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 놓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걸 의식적으로 들으려고 하잖아 어깨를 거리봐 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자 이렇게 맞으면 줄이 간다 있잖아 그러면 이 상태로 맞아야지 넘어가는 거잖아 각이 이 상태로 맞아야지 넘어가 그런데 자꾸 각을 끌리고 온단 말이야 각이 맞으면 넘어갈 수 있는 각을 만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각을 해줘야지 넘어가잖아 그런데 자꾸 끌어와와 그대로 각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벽이 있어 벽으로 가면 벽에서 벽에 걸렸기 때문에 미는게 아니고 벽에 걸렸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거잖아 벽에 걸려있어 벽에 걸려있어 또 봐 어깨 그냥 힘 다 빼 힘 다 빼고 쭉 가 힘 빼 힘 빼 이걸 힘 빼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왜 힘이 들어가냐면 긴장하고 있잖아 이렇게 가야겠다 잡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그냥 앞으로만 벽으로 가면 그냥 오면 되는데 이걸 뒤에서 부터 힘을 출발시키러 가잖아 내 몸 중앙에서 좌측으로 그러란 말이야 좌측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끊어 팔이 버려지면 힘이 들어가 그럼 그대로 들어가 있어 봐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만 가면 힘이 안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야 봐 그렇지 볼 쳐봐 와봐 왔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르리 가야 되는데 여기 왔는데 백싱이 시작해 그럼 여기서 수돗돼 버리잖아 여기서 잡았으면 그대로 가버려 어 그대로 가 더 힘 빼고 가 들어 올리지 말고 벽이야 벽이야 벽 자 나와 여기다 타해 자 조금 더 뒤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내 타치지 그럼 이걸 넘기려면 어떻게 돼 그대로 가지 줘봐 또 끌어버리지 쭉 밀고 가 그냥 힘 다 빼고 가 쭉 가 그냥 왼쪽까지 쭉 가 몸만 돌리지 마 자 가 가 더 가 왜 자 스톱 자 지금 조금 전에 일단에 놔두었는데 이리 왔어 힘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서 힘 빼고 쭉 가라고 돌리지 마 더 더 가야 돼 더 가 쭉 가 괜찮아 더 가 더 가 저기를 보지 말고 여기서만 맞은 데만 봐 맞은 것만 가다가 멈추잖아 아예 쭉 가버리네 더 밀고 가 가 더 가 가 자 지금도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박피도 보지만 여기서 시작했다가 점점 벌어져 왜 이 피스윙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피스윙은 손목을 살짝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여기서부터 어깨가 벌어진 상태부터 시작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멈추고 지금도 멈추고 있잖아 힘을 그냥 놔줘야 되는데 자 다시 힘 빼 편하게 툭 던지면 따라가 버려야지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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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툭 던져봐 다시 계속 네 몸을 하지 말고 지금 긴장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노무트야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믿어 주려야 되잖아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팔을 여기에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팔은 못 가게 하면서 익을 거 아닌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저기로 버려야 되니까 하는 생각에 그냥 여기서 판마를 믿어 주면 가 벽이란 말이야 여기가 벽이잖아 걸리면 내 타치야 이 벽에서 그대로 가면 되잖아 이 벽에서 그대로 가면 되잖아 이 벽에서 그대로 가면 되잖아 이 벽에서 그대로 가면 돼 가 봐 그치 네 그냥 편하게 편하게 네 딱 그냥 네 잘 잘 봐 잘했어 이렇게 하나 이 면을 봐봐 하나 그 면이 그대로 유희가 돼야 되는데 가다가 안가니까 꺾여 그잖아 이 면이 그대로 가면 되는데 팔이 안가 가 그치 그 면을 봐봐 이 면이 맞을거야 그럼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래 가 가 지금도 이 면이야 이 면이야 각 그치 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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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он 팔꿈씨가 그대로 가면 가 근데 해봐 여기 힘들어 있어 힘 빼봐 팔꿈치를 밀어 볼거야 아 듣기만 알겠어 팔꿈치를 내가 밀거야 근데 좀 전에는 해봐 이렇게 됐어 ONE só 이 어 diesen 음 어 어 아니 감사합니다.